여기 있었어? 오케잇 바로 오우 열심히 했네요 매칭만 하면 좋겠네 자 우리같이 뭐뭐 하자 배웠네 오케이 그럼 우리같이 수영하러 가자 하고싶으면 Let's go swimming 그렇죠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Let's는 우리 뭐뭐 하자 였죠 오케이 고우스위밍은 뭐예요? 고우스위밍 응 고우스위밍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다 무슨 시죠? 하다 시죠 Let's be에 뭐뭐 하자 라는 말을 하면 우리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같이 수영하러 가자 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응 같이 하자 그랬는데 I'm sorry I can't I'm sorry I can't Sorry I can't 오케이 쏘리 앞에는 방금 지호가 했듯이 자 말하기 테스트 할 때 말하기 테스트 하시고요 네 연습하고 있어? 네 오케이 Sorry의 뜻은 미안 오케이 미안한 입니다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자 자 말하기 테스트 할 때 말하기 테스트 오케이 미안한 이란 어떤 시입니까? I am 할 때 B 동사를 붙이면 합쳐서 뭐가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가 내는거죠 I can't 뒤에는 일단 can't의 뜻은 뭐 뭐 할 수 없다란 뜻이죠 뭐 할 수 없다란 뜻인데 근데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죠 응 Go swimming 그렇죠 I can't go swimming 그래서 can't 뒤에 무슨 씨를 집어넣으면 하나씩 그렇죠 뭐 뭐 할 수가 없다란 뜻이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Sorry I can't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Let's go swimming 그렇죠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못도 하니까 Sorry Sorry I can't 거절하는 거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렇지 Let's go fishing 이라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sick 그쵸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래서 Sorry I can't Go fishing Go fishing I can't go fishing 그 다음에 씨게 뜻은 아프니죠 무슨 씨에요 어떤 씨 오케이 오케이 씨는 이름 씨가 있고 또 뭐 하다 씨가 있고 어떤 씨가 있고 어떤 씨가 있고 어떤 씨 어찌 씨가 있다 했죠 하다 씨 여기 있잖아 오케이 이름 씨는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고 했어요 오케이 하다 씨는 말 그대로 낚시 하러 가다가 뭐였대 낚시 하러 가다가 뭐였대 낚시 하러 가다가 뭐였대 낚시 하러 가다가 뭐였대 낚시 하러 가다가 오케이 수영 하러 가다가 오케이 수영 하러 가다가 Go swimming Go swimming 이런 것들이 하다 씨고요 어떤 씨는 말 그대로 어떤 이란 말이고 어떤 이란 말이고 어찌는 어떻게 라는 씨는 뭐냐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 아픈 물고기 아픈 강아지 어떤 강아지 아프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 건 어떤 씨죠 그러니까 여기에 I am 이 왔죠 I am sick 하니까 이렇게 앞서서 눈뜻이 됐어요 너무 눈뜻이 됐어요 난 아프다 아프다 가 됐죠 나는 이거 오케이 아파서 그래서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네요 Sorry I can't I am sick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도보 여행하러 가자 Let's go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도보 여행은 걸어서 여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걸어서 여행 다니자 Let's go hiking 그랬더니 Sorry Sorry I can't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can't I'm tired I'm tired Sorry I can't Go Sorry I can't 졸리는 여기 있구요 슬리피 졸린거 하곤 다르죠 피곤한이죠 피곤한 피곤한 실증난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I am tired 에서 am tired의 뜻은 be tired 니까 무슨 뜻이 됐어요 어떤 시 앞에 b 동서 있으면 뭐든다 했어요 피곤하다 가 되는거죠 피곤해서 바이킹 갈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단어 잡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까볼까요 sick 어떤 시죠 그래서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ugh 계속해서 보이스카우트 그 산너므로 The scouts hiked over the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 okay okay let's go to the pool and jump into the water Let's go to the pool and dump the water Go Go 하다시죠 Let's go now Hiking Okay, 그래서 하다시인 하이크에다가 ing를 붙이면 e가 있은 경우에 e 빼고 ing 하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는 중인 일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Okay, 그래서 뭐 Let's go hiking once a week Okay, 그 다음에 Fish 이름씨로 쓴 이런 뜻도 있고 하다씨로는 이런 뜻도 있대요 그래서 I can fish Sorry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래서 When I make a mistake Mistake When I make a mistake, I say sorry Okay, 그 다음 Shop 이름씨로는 가게, 하다씨로는 물건을 사다 그래서 We shop on We shop on We shop on We shop on Saturdays We shop on Saturdays Shop We shop on Saturdays Okay, 그 다음 Fishing Fishing 마찬가지 낚시 하다라는 하다시에 ing 붙이면 Fishing 되고요 선생님 설명하고 있거든요 안녕 Okay 하다씨에 ing 붙이면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는 중인 이라는 이름씨나 또는 어떤 시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더 하고 피시겠습니다 Fishing in the sea 계속해서 Tired 무슨 시죠? 어떤 시죠? You look very tired today Swimming 마찬가지로 하다씨에 ing 붙여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중에 이름씨, 어떤씨 We are staying at a beach hotel and I can't wait to go swimming We are staying at a beach hotel and I can't wait to go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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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 하다씨구요 Swim He can't swim well He can't swim well J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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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gging에다가 생긴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게 썰렁하게 생겼을텐데 마지막 글자를 한번 더 쓰고 ing를 붙입니다 어쨌든 하다씨에 ing 붙여서 뭐뭐하는 건 뭐뭐하는 중인이라는 이름씨와 어떤씨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 Every evening I go jogging in the park for around half an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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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H가 소리가 안나는거에요 Every evening I go jogging in the park for around half an hour Jogging 다음 Jog Be healthier Okay 그 다음 Idea Idea Okay 그래서 That's a great idea That's a great idea Great 그 다음 Shopping 마찬가지 마찬가지 하다씨인 Shop에다가 IN 붙이면 끝에 P를 한번 더 쓰구요 뭐하니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중인 그래서 I like to go shopping I like to go shopping Okay 잘했습니다 시험신고패도하세요 그리고 comigo 이뿐 port 됩니다 감사합니다.